경기전의 마지막 한 경기 난 어제 주중 첫날 이겨서 너무 좋은 거 같고 KT랑 두 경기 남았는데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승하면 가자 하겠습니다 연승! 하세요! 다음 공 패구찜 오 몸쪽 많이 빠집니다 자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타구는 좌중간으로 부자국의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김지찬은 그대로 3루까지 부자국도 2루까지 자 김지찬이 3두를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지찬이 3루까지 김지찬이 3루까지 두 곳을 보면 안됩니다 아 보셨어요? 빠른 공 꽂습니다 루킹 삼진 삼진 뜬 공 삼진 3자봉 트이닝을 만드는 원테인 삼진 3루까지 삼진 3루까지 삼진 3루까지 저 바깥쪽만으로도 충분히 공략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총 밀어냅니다. 11구 높이 떴습니다. 파울지혁 일루수 류지혁 잡았습니다. 성공으로 장성우를 범타 유도합니다. 골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느정도는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가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1호에 들어갑니다. 공이 외야로 빠졌고 3루까지. 류지혁이 3루까지. 노아웃에 주자 3루. 기세번째 스킬즈. 하지만 3루 주자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이 빠집니다. 공이 빠집니다. 3루에 있던 류지혁. 공이 sigue canceled. 공이 좋아. 공이 살öd 공이 으 6등 impul패arı 라진공 타격 1호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김지천특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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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중간인 공기 Colt 고춧가루 고춧가루 공기 1, 2, 3, 2, 3, 2, 3, 2, 3, 2, 1 1, 2, 3, 2, 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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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